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요일 퇴근 시간입니다 네 오늘로 가타부타 제 50강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100강정도 채우고 시즌1 을 마치려고 했는데 한 50개 정도 해보니까 뭐 소재 주제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할거 상당한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보고 일단 50개째인 오늘 제 50회를 일단 시즌1의 마지막 가타부타 마지막 1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좀 여러가지 소재가 쌓이면 다시 가타부타라는 제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따따부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일단 뭐 가타부타 시즌2 로 한다고 일단 가칭 정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채택한 주제는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산법의 국회 통과가 지급하다 이런 얘기를 사회단체라든지 경실련, 참여연대 뭐 이런 데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소비자 권익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소비자보호 3법 그러면 소비자보호라는 명칭을 가진 3가지의 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방문판매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을 소비자보호 3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소비자보호 3법 또는 소비자 권익 3법 또는 소비자 3법 이것은 그 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통과되어야 하는 소비자를 위한 아주 좋은 제도를 가리켜서 소비자보호 3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법 조금 그 좀 표현이 조금 그 이상한데 어쨌든 소비자 권익 3법은 이제 세 가지 제도를 말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단체소송할 때 언급을 했지만 집단소송제도가 입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은 요건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집단소송제도 피해자 50명만 되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의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현재는 그 증권 관련 소송에만 집단소송제도가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단소송제 입법을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증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증벌적 손해배상제도 3배 배상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법률에 증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이 되어 있죠 하도급 업법이라든지 또는 뭐 독종규제법에도 입법이 되어 있고요 아 이거 저기 찍고 있는데 막 그냥 택시들이 그냥 막 서있다가 갑자기 끼어들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욕이 나옵니다 증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도 있고요 많은 법률에 증벌적 손해배상제도 원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본만큼 배상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당했다고 할 때 100만원의 손해를 당했으면 10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업체인 경우에는 기업체의 평소에 어떤 그 주의가 태만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냥 손해본 만큼 배상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 마치 그 증벌을 받는 듯한 그런 분량의 큰 액수로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게 증벌적 손해배상제도죠 그래서 기업체가 다시는 그런 우리나라 별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증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3배배상제도로만 되어 있는데 미국의 클레이튼 액트라고 클레이튼 법이 3배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자꾸 흉내를 내는 건데 그럴 필요 없죠 5배배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한선 없는 증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증벌적 손해배상제도 두번째죠 세번째는 증거개시제도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우리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보통 많이 불러든 건데 자 예를 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여러가지 사건 예를 들면 그 유명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었죠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관련 그 뭔가에 불법행위를 했던 관련 증거는 소비자가 입수할 수가 없죠 소비자가 입수할 수가 없고 전부 그 관련 기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보고 그 증거를 내놔라 다 관련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은 증거개시 요청을 하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개시 요청권 증거개시 제도 이것도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번에 소비자 권익 3법의 내용 중 하나 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 50번째로 시즌1을 가타부타 시즌1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 주제는 현재 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입법을 추정하고 있는 소비자 권익 3법 법률은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집단소송제도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다음에 증거개시제도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입법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법률에 이렇게 흩어져서 입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기업을 기재하고 있는 모법인 상법에다가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아예 폭넓게 입법을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입법이 필요 없고 상법에 의해서 모든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고 심지어는 가짜뉴스 같은 것도 그런 가짜뉴스를 그 그 공시한 그 뭐 언론 회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입법을 하자 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입법이 잘 되면 소비자의 보호를 최대한 목표로 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입법을 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가타부타 시즌1을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타부타 시즌2를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